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허윤정입니다. 검언유착 사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채널A는 검언유착 관련 해당 기자의 해임과 관련자들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잘못된 취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한동훈 검사장 감찰에 착수한 만큼 신속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현재 검언유착 사건을 폭로한 당사자는 대검의 전문수사단 회부결정에 맞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피의자와 검찰이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려고 하자 당사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감찰지신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 행사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당부들입니다. 장관의 업무 수행을 두고 정치 쟁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미래통합당 행위는 검찰을 옹호한다는 의심만 국민께 심어줄 뿐입니다. 지금은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여 신뢰받는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검찰에게도 이번 사건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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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